첫 거제 여행을 떠납니다. 비와 와가지고 또 화를까. 야 불 꺼! 아줘! 아 싫어 이건 아니야.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빰 옷 사세요. 오늘은 통영회 왔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통영회 해석부터 찍어보셨어요. 집에 오자마자 우리 나하니가 이렇게 반겨주는 거 있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혜연아 어디 가니? 엄마 소리 들려? 나하리 엄마 소리 들려? 나하리 엄마 소리 들려? 나하리 엄마 소리 들려? 진짜 엄마 없다. 엄마! 하이! 엄마! 노트루 누워있어? 어! 잘했어 잘했어. 나하리야 오빠야 왔어? 네 나부터! 오빠 한다고 이야기 했거든. 알아듣는다 그러면. 아 좋지! 나리 사람이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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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좀 이따가 나가자. 동물과 교감하는.. 우리 엄마네. 나하리야 아이고 우리 나리. 내일 몇 시 출발해? 나하리가 이 사람 여동생이니까 오빠지. 아니 내일 몇 시 출발하냐고. 아 내일? 어. 늦어도 2시? 근데 내일 비 온대. 어? 비 온대. 진짜? 내일 그래서 가족이랑 첫 거제 1박 2일 여행을 떠납니다. 거제로 쾅! 아.. 인형 와서 누워있는 것 밖에 안 보여주는 것 같은데. 가족이랑 나리 데리고 거제 펜션 왔는데 비가 와요. 이렇게 펜션이 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나리도 못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바베큐 구워 먹으려고 저랑 엄마랑 한우고기 사고 전북도 사고 새우도 사고 삼겹사에 샀는데 펜션 안에서 구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타. 나리 밥 먹어. 나 나리 개인기 너무 많이 보여줬다. 여기다가 세상 사람이 다 하기로 했다. 나리 개인기 잘하는 거. 나리 개인기 잘하는 거. 나리 코. 옳지. 기다리 엎드려. 왜? 옳지 뻔냐? 102호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그래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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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건 안 보여줬다. 기다려. 근데 먹으러 할지 모른다. 어? 아닌데? 기다려. 먹어. 옳지. 에이. 떡시리 떡시리 떡시리. 누나리 비어질 때 밖에서 뛰어놀아. 나리 밖에서 뛰어놀아? 아 뛰어놀아요. 나리 밖에서 내보내야 한다. 나리 밖에서 내보내야 한다. 뒤로 올라갈래요. 뒤로 올라갈래요. 흘러가면 어떡하는데. 잠을 다녀? 아닌데? 잠을 다녀? 잠을 다녀? 잠은 아닌데? 너무 꼬들꼬들해서. 오래. 난 나 혼자 잘 거다. 나도 나도 잘 건데? 니가 밖에서 자라. 내가 왜 밖에서 자라. 내가 왜 밖에서 자라. 니가 밖에서 자라. 니? 왜냐면 니가 막내 거잖아. 누나 요즘 막내 그런 사상이 없어졌다니까? 미안한데 언니는 혜연 펭시야 내가. 요즘 막내 그런 사상이 없다니까? 아니 막내 사상이 없다니까 누나 요즘. 진짜? 누나들이 오히려 양보하는 세상이야 세상에 누나. 뭐라는데? 누나가 누나들이 오히려 양보하는 세상이라고. 양보하는 세상? 어 동생들한테. 동생이 누구 있는데? 내가 제일 동생이다. 이게 제일 형이다. 잘생겼으니까 오빠 해라. 그래? 야. 가서 물 가져와. 요즘 그런 거 없다며. 야 야 작은 녀석 작아 이러면서. 야 불 꺼. 밥 먹자. 렛츠 잇. 야 밀키야 내 가방을 꺼든. 응. 들고 와줄래. 랄리야 올라올지. 그렇지. 기다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니가 갔다 오면. 랄리야 벌써 와. 랄리 잠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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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د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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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 여기까지. 아 시끄럽다. 빨리. 빨리 제발 올라와줘. 강아지한테 부탁하냐? 오 올라왔네. 우리 나리 왔어. 야 나 팍 다 내렸어. 아 간다. 안녕하십니까. 수세팅. 엄마표. 있고 있다. 나리야 옆에 친구야. 나리야 친구 왔다. 뭐야 엄마 왜 혼자 먹어. 혼자 마셔야 술이다. 명언이네요. 명언이시네요. 어머니. 여러분 혼자 마셔야 술이 납니다. 누나 까주는 거야? 아니 엄마 아빠 까주는 건데. 아빠 먹어. 맛있어 아빠? 나리야 맛있겠지? 네. 넌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렴. 알겠지? 나 이제 잘 끝나니. 쏟아도 되겠다. 얄밉네. 아빠가 가져와. 응? 네? 누나가 가지고 있어 누나. 진짜 이래서 누나들이란. 엄마 여기. 엄마 거. 안녕. 누나 왜 까먹으란. 우울한. 내 나미가. 우리가 남보다 못해? 궁금할 사람이 와. 왜 이렇게. 응. 아 새우 끓인 누나가 떼놔. 아빠 이거 봐. 이거. 누나가 뗄 수 있는 거잖아. 아빠. 아 진짜. 못났다 못났어. 맛있다. 누나 새우 먹어 새우. 가져. 나는 눈물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누나 나 진짜 세 명 가져왔다. 새우 가기 싫다. 어깨라고. 어깨였으면 이미. 어깨는 장이가 알아서 먹어야지. 야 이런 거 영상 찍어야지. 한 잔은 아니고 그냥 와사비만 먹는 것 같아. 동생이 까주는 새우라고. 널리에 널리에 알리라. 야 이거 한 개 니 먹어라. 아님 나 까주던 거. 아니 저거 더 있다. 나 같이 까주노라 못 먹었다. 니 먹어라. 이제 새우 까기 싫은 거 같은데. 살이 많이 달라가는데. 안 떨어지는 거는 데리고 익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니가 먹어야지. 완벽한 게 여섯. 그럼 니가 먹어야지. 진짜 정국거리다 누나. 여기다가. 나 다 됐어. 먹을래? 그럼요 그거 해야 돼. 나 다 됐어. 먹을래? 헤헥 고마워. 음 맛있어. 맛있어? 송영준이까지 네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진짜 그 얘기 자곤날 하나도 안 했다. 레전드 먹는 거 아니야? 아 잘 먹었어. 또 엽지 까가지. 날이 싸웠다. 날이 싸웠다. 날이 싸웠다. 음. 정말 좋아. 귀여웠다. 엄마가 새우 까졌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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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마오게. 타임레스 타임레스. 맛있어 엄마. 새우 더 꿀까? 새우 더 먹을래? 응. 누나 깔아. 아니 그거를 깔은 게 낫나 안 깔은 게 낫나. 아빠. 아빠 그 단어 다시 해줘. 아들 따라 다시 해줘. 왜 쑥스러워 하는 거야? 아. 음. 아빠도 더 맛있네. 누나들은 엎치. 누나들은 엎치. 엎치. 욱자에 다른 거. 엄마 고기 어딨어? 어? 고기 없어? 여기 옆에 있다. 아 싫다니까. 다 해야 된다고. 잘 울린다고. 잘 울린다고. 해야 된다고. 아 진짜 아니다. 야 너 봐봐. 니가 거울 보라고. 우리도 봐봐. 야 잘한다. 나 니 팀이 잘 어울린다니까. 아 싫어. 이건 아니야. 아 왜. 이툴 있잖아. 봉지. 내가 이 보여야 되는데.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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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재밌나? 응. 누나 같이 봐면 됐다. 나 꽃 만들기 해준 다음에 꽃 만들래.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동생, 남동생 많이ünü꼬. 뭔지 알겠어. 동생이었나? 여동생 아니었나? 수영복 입은 거 귀엽나? 나한테 수영복 입 갔어? 응. 내 거 수영복. 몇 학년 때? 니가 완전 애기인데? 나 완전 애기?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울었어. 아 진짜? 웃는데 내가 확실히 입 갔어. 근데 입고 나니까 좋아하던데. 입고 나니까 좋아하던데. 나 근데 이런 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안 와. 뭐야? 왜 다 공주야? 아 짜 누나! 왜? 왜? 나 진짜 킹바다. 뭐해? 나 공주다 이봐. 왜 자격이 진짜 예쁜데? 자격? 여자들 좋아한 거. 자격? 자기야. 자격? 자격? 이게 자격? 응. 자격? 이렇게 왜 해? 유튜브 방송. 자격? 아 근데 주변에 꽃이랑 식물이 있으니까 좀 마음에 평화되면 안기도 하고. 좋지? 응. 오 예쁜데? 비난 형 봐야냐고요. 아 형이란다. 비난. 이게 자격래요. 자격. 예쁘다. 왜 5시에 볼까? 어. 잘 수발할까 이제? 네. 갔습니다. 잘 가라. 누나 올 때까지 농땡이를 피해볼게요. 심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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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집 사장님 맞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꽃집 사장님 같기도 하고. 아니요 밥 먹을 때 포카 해설하려고 했는데 포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할 거였는데 방금 생각났어. 나도. 나도 좀 포카. 현재 시간 4시 10분. 소리를 들어봐. 깨고 부딪혀야 해. 꽃집 운영하는 남자. 오늘 저의 OOTD. 이런 내추럴한 옷에다가 바지. 쿠팡에서 산 바지에다가 샌들. 시원해 보일 수 없는. 여러분.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이거는 제가 가져갈 식물이에요. 이름은 방금 정했는데 이름은. 고려. 들어봐. 이름은 녹이. 녹색이라서 녹이. 녹 쓰고 곰팡이 필 거 같아. 심한 말 듣지마. 아 좀 다른 말 듣는데 다른 걸로 좀 지워봐. 녹이. 나 녹색 좋아해 녹이. 그럼 차라리 그디니 하던가. 안 해. 어 촌스러워. 그디니 귀엽다 아이가. 싫어. 봐봐. 녹아랑 그디나. 그게 더 귀엽지. 아니지. 녹이는 뭔가 세 보이고 녹색인 것 같아. 아니지. 이쁘게 부르면 되지. 녹아 이렇게 부르면 되지. 녹아 이렇게. 진심이야? 어. 진심인데. 근데 케이스랑 이거 잘 어울리지 않아? 빵. 녹이 귀여워. 어 부르면 부를수록 귀여워. 사진 찍어야지. 어떻게 찍어 이쁘게 찍었다고 소문이 날까. 나 이제 갈래. 학원 쌤한테 가야 되겠다. 잘 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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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귀 만졌다고. 그래도 누나한테 야. 야. 얘가 이래요. 얘 너무 가대 포장인데. 서울까지 조심히 가렴. 서울까지 조심히 가자. 녹아. 녹아라. 빨리 불러줘. 안녕. 그린아 잘 가. 녹이라고. 그린아 잘 가. 잘 가. 로가. 로기. 로기. 짜증나. 안녕. 잘 있어. 나. 안녕. 이제 서울. 댄스 쌤 만나고 서울 가야죠. 안녕. 모기는 제 컴퓨터 옆에 잘 있겠습니다. 녹이. 동영. 여행. 웹. 부장. 좌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